신비한 무늬 공룡 렉스, 오늘은 어떤 공룡 정보를 수집하러 가는 거야? 긴 꼬리와 너구리 같은 눈 무늬를 가진 시노사울옵테릭스라는 공룡을 보러 갈 거야 시노사울옵테릭스? 처음 듣는 이름인데? 나도 그래! 정말 기대된다! 렉스, 빨리 가자! 빨리! 빨리! 빨리, 빨리! 알았어! 자! 여기쯤이면 구사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? 그럼 어서 찾아보자! 양쪽으로 삐죽하고 넓게 펼쳐진 이 피라? 어디에 있을까? 구사리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잘 자라니까 여기 있나?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이쪽이 분명해 없네 그럼 저쪽인가 이건 아니야 이파리가 양쪽으로 삐죽하고 넓게 펼쳐진 모양인데 이것도 아니고 넓게 펼쳐진 일부 넓게 펼쳐진 뒤 하나 한창 이파리 넓게 잘 내려라 한번 도와주 unks 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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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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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 본 거 아냐? 꼬리에 줄무늬가 있었다니까? 토모, 니가 눈에 무늬가 있는 걸 잘못 본 거겠지? 내가 분명히 봤다니까 나도 봤어 게다가 내가 그루터기에서 더 가까이 있었잖아 어? 아휴, 답답해 나 혼자서 찾을래 아이, 핑! 좋아, 그럼 나도 혼자 찾지 뭐 신호사우르페릭스는 어떤 공룡일까? 그러게, 빨리 만나보고 싶다 신호는 몸집이 좀 작고 귀여운 공룡이지만 시속 24km의 속도로 날쌔게 뛸 수 있어 정말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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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렉스, 방금 본 그 공룡 뭐야? 엄청 빠르던데? 눈에 너구리 같은 무늬도 있고 저 공룡이 신호구나, 맞지? 응, 맞아 근데 신호가 정보 수집기를 갖고 있던데 정보 수집기를? 응 먹이가 풍부한 강가로 가보자 거기라면 신호가 있을 거야 응 응 응 분명히 눈에 너구리 같은 무늬가 있는 공룡이었어 왠지 이쪽으로 왔을 것 같은데 응? 찾았다 흠 흐헤헤헤헤헤 응? 으악! 우염아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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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 날 뻔했다 나무의 무늬였구나 흠 어떡하지 토모보다 빨리 찾아야 하는데 으악! 저기 있었구나 흠흠 흠흠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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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드론만 있으면 핑보다 더 빨리 그 공룡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흠흠 어디에 있는 거야? 다 여기 있었구나 으악! 머리가 왜 이렇게 길지? 디플로도 크스였구나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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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, 디플로야! 으악! 어휴! 으악! 찾았다! 이번엔 진짜겠지 수집개를 가져간 공룡은 바로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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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호 말이야 정말 빠르더라 얼굴에 무늬가 정말 너구리 같았어 꼬리도 엄청 길더라 나만 못 본 거야? 우리 빨리 가자 나도 꼭 신호를 볼 거야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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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체 어디로 간 거야? 아휴! 힘들어 공룡 찾기도 어렵고 드런듯 부서졌네 으악! 으악! 어? 토모잖아? 범인을 나보다 먼저 찾은 건 아니겠지? 핑이 혹시 범인을 찾은 건가? 절대 안 되는데 그래서? 그 꼬리에 무늬가 있는 공룡은 찾았어? 으악! 그러는 넌 너구리 무늬 공룡을 벌써 찾은 거야?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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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구리 눈 무늬! 찾았다! 긴 줄무늬 꼬리! 토모 말이 맞잖아 핑 말이 맞잖아 같은 공룡이야 응! 도망간다! 핑! 우선 수집기를 되찾아오자 응!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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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 으악! 잘했어 핑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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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왜 그래? 어? 뭔데? 토무, 뱀이 왜 이렇게 많지? 여기 뱀의 서식지인가 봐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어떡하지? 아 그러게 초몽 내가 신호를 들고 네 위로 올라갈게 뭐 라고 우리가 뱀들 보다 훨씬 덩치가 커 보이면 무서워서 도망갈지도 모르잖아 초몽 빨리 알았어 진짜 멈췄어! 아니잖아! 잠정 실패! 누가 좀 도와줘! 도와줘! 어? 이 소린 핑 목소리잖아? 토무도 같이 있는 것 같은데? 어서 가보자! 렉스! 메루토! 개신! 오지마! 저리 가라고! 핑! 토무! 어? 렉스! 우리 좀 도와줘! 빨리 빨리! 어? 좋았어! 렉스! 슈퍼 발걸이 발사! 렉스! 슈퍼 엔진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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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! 렉스! 고마워! 뭐라고? 그럼 둘이서 시노사오로 테릭스를 보고 서로 다른 공룡이라고 우겼던 거야? 응! 토무! 미안해! 네 말 안 믿어서! 어? 아니야! 나도 계속 고집 부렸잖아! 정말 미안해! 토무아! 시노사오로 테릭스야! 이제 그 정보 수집기를 우리한테 주지 않을래? 어? 어디야? 시노야! 그거 돌려줘! 찾았다! 신호들이 엄청 많네! 아무래도 여기가 시노의 서식지 같은데? 우와! 저거 좀 봐! 뭐 하는 거지? 렉스! 지금 시노들이 뭐 하는 거야? 춤을 추며 친해지는 거야! 정말? 우와! 내 목이 이리저리 막 움직이네? 그러게! 정말 유연하다! 신호사오로 테릭스 카드야! 우와! 고마워, 렉스! 오늘 신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어! 나도 즐거웠어! 공룡들의 귀여운 춤까지 볼 수 있어서 정말 최고였어! 렉스! 다음 탐험 때도 꼭 같이 가야해! 응! 그래, 알았어! 우와! 다이노 공룡 탐험대! 비비, 바비, 부! 출동! 용감한 리더 비비! 귀여운 청개구리 바비! 감성적인 애교쟁이, 부! 바이트, 드론, 슬레드, 서브마린, 변신! 고보 다이노 공룡 탐험대! 비비, 바비, 부! 지영이 엔시!